네 수염길은 재즈엄마 조광현 선생과 허리티즈 기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광현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와라 엘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염길은 재즈엄마 워딩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대로 근데 광현씨가 진짜 옛날에는 안 길렀을 땐 몰랐는데 기르니까 진짜 수염이 잘 기르는 스타일이시네요. 엄청 이게 숱도 빽빽하고 길이도 엄청 길어. 이렇게까지 잘 자라는 양반인지 몰랐네. 원래 옛날에 중간에 한번 살짝 기르고 오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딱 이만큼 길러가지고 수염이 잘하는구나 이랬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진짜 수염이 잘 자라시네요. 여기 이게 이어지시네요 이렇게 완전히 근데 여기는 좀 지저분해서 그냥 자르고 잘라는 데만? 이런데 자르고 어 잘라는 세팅을 딱 하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세종대왕님처럼 이렇게 딱 여기까지 길러시는군요. 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까지는 그 이게 길이가 거기까지 확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런가? 냅두면 또 자라나 그렇게까지? 일단 이게 너무 불편해서 여긴 좀 잘라요. 여기 이렇게 잘라요. 하긴 생각해보면 교영씨도 여기까지 있구나. 네 그 아주 대장국 같은 거 먹는데 관장한테요. 그렇죠. 감기인데 막.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러면은 최필이님도 항상 수염이 있으니까 뭔가 수염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조차 안 드는 거 있잖아요. 너무 그냥 디폴트로. 없으면 이상할 것 같아요. 디폴트로 수염이 있으니까 선생님 수염 잘하세요? 많이 자라는데 더럽게 자나요? 아 그래요? 저는 약간 딱 그고 있잖아요. 그 이방 수염이라고 하죠. 이방 수염이들 정말 요 끝머리만 요렇게 나는 그런 그래서 하나도 안 이쁜 수염을 못 기르고 만화가들이 그렇게 조저버릴 때 그런 거에요. 이렇죠. 그렇습니다. 안 좋습니다. 하여튼 뭐 생각보다 수염이 많이 자라는 광현씨. 재즈엄마의 새로운 스타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 볼 기어는요. 허리티지. 네 허리티지. 유산이죠. 유산. 어떻게 보면은 이 신체발부 수집은 뭐 이거 어쩜 유산 아닙니까? 내 몸에 유산. 네 그런 유산과 같은 어떤 그런 기타. 헤리티지. 이 또 브랜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죠. 1980년대에 이제 악기시장 불경기가 세게 오면서 깁슨 경영에 이제 적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깁슨은 맨날 켜죠. 깁슨은 청신호인 적이 없어요. 애초에 적신호인데 얼마나 새빨갔냐의 문제지. 얘네는 네 뭐 적신호가 아니었던 적이 없죠. 그 여파로 1983년도에 깁슨의 CEO로 재직 중이던 마티 로크가 칼라마주 공장을 청산하고 네시비로 옮긴다. 이렇게 공표를 한 거죠. 그 이제 84년도에 칼라마주 공장 깁슨 플랜트로 마지막 제품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는데 네시비로 가자 이랬는데 거기 네시비로 이제 칼라마주에서 일하시던 많은 분들이 나는 못 가겠는데 나는 그냥 여기서 일할래요. 아니 우리가 지금 거기 이제 나이 지긋하신 그런 루티어들도 많이 계시기로 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뭐 이 나이에 거기 가면 또 가고 언제 적응하고 또 뭘 하니 난 여기서 하겠다. 학교 다 애들 여기 다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를 어떻게 따라가.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사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기니까 깁슨의 플랜트 매니저였던 짐 듀얼로 그리고 제이피모츠 빌페이지 이런 주요 인사들이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 남겠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남았어요. 그게 85년도부터 칼라마주 공장에서 기타 생산이 재개된 그 시발점이 됐고 그건 이제 그 모델이 깁슨의 전통을 이었다라고 해서 헤리티즈라는 브랜드로 명명이 돼서 거기서 새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깁슨의 전통과 장인 정신을 중시하고 그 칼라마주 공장으로서의 어떤 그 정통성을 계승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헤리티즈 기타 칼라마주 칼라마주를 항상 크게 써놔요. 그래서 우리가 깁슨하면 딱 떠오르는 게 네쉬빌이잖아요. 네쉬빌. 그리고 이제 헤리티즈함 떠오르는 게 칼라마주 그래서 빈티즈 악기를 신제품으로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의 모토에 맞게 CNC 머신의 사용을 최대한 지향하고 꼼꼼한 수작업을 통해서 나무의 질감을 살리는 그런 제작 공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특화돼 있었던 좀 그때 당시에 나이대가 높은 그런 제작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뭐 H150 이런 모델들이 헤리티즈의 가장 플래그십 모델인데 오늘 같이 하는 H15O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미할로우의 공간이 있고 센터 블럭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약간 조금 개량이 적용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깁슨 레스폴의 외관을 닮았지만 세부 수치에서 여러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가장 확연한 차이가 바로 이 헤드스탁이죠. 헤드스탁이 아주 길고 여기 옆에가 살짝 짧은 느낌이라 아주 길쭉한 사다리 꼴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제품 디자인 자체에 정체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이게 스트링의 각도를 줄여가지고 너트의 압력을 낮춘다고 합니다. 생각이 있는 거군요. 이게 옆으로 벌어져 있으면 너트가 이렇게 앞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얘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 사운드였던 약간 텐션이나 땡땡하면서 깁슨과 약간 정체성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에이징 된 사운드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쭉 헤리티지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헤리티지의 기타 치고는 상당히 디자인이 야한 축에 속합니다. 야한 축에 속합니다. 굉장히 모던하고 야하고 보수적이고 그런 진짜 상속유산이라는 이름에 딱 걸맞은 기타들 거기다가 막 디자인도 썬버스터도 화려하게도 안 들어가거든요. 되게 앤틱 가구처럼 들어가는데 이건 정말 모던한 근데 또 이름은 앤틱 썬버스트야. 이거는 헤리티지 측에서는 앤틱 축에도 못 껴요. 앤틱 축에도 못 껍니다. 모던 썬버스트 네. 모던 썬버스트죠. 그렇습니다. 정가 445만원에 356만원에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100만원 쪽은 높아가네요. 네. 메이린 USA 칼라마주입니다. 네. 전장 101cm 그리고 두께 44mm 그리고 구프렛 뒷둘레 요기만 되신 거죠? 요기만 40mm 네. 그렇습니다. 아치는 안 되고요. 구프렛 뒷둘레가 76mm 12플렛 제기가 좀 그랬어요. 네. 바로 물려있어가지고 네. 탑에는 카브드 컬리메이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보드 마호가니 솔리드 바디 체인보드 마호가니 바디 솔리드 마호가니 넥 그리고 에보니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판 곡률 반지름은 305mm 프렛은 22프렛 스케일 길이는 24.75인치의 깁슨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를 그대로 따르죠. 이것도 역시 세부 수치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300 629mm 스케일 길이고요. 세이머하던 커넘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컨이네요. 네. 2볼륨 2톤 3위 픽업 셀렉터 그리고 브릿지는 골드톤 프로 스탑바 스탑바 테일피스 피니쉬는 애플 여기까지 다 바인딩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고생했겠네요. 네. 이렇게 H155M 상당히 모던한 디자인의 헤리티지 기타를 보고 계십니다. 무게 바로 달아 볼게요. 저는 약간 막직해서 3.75로 썼거든요. 687580 오 좀 비슷한데 산착군이 굉장히 네. 한 군데로 딱 몰렸는데요. 과연 3.61 3.61 네. 3.61 제가 가까웠던 걸로 3.61이었습니다. 근데 광현씨가 지금 이제 200g 차이로 가까이 다가가신 걸로 봐서 점점 점점이 잡히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하나 맞추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벤더 클린톤이구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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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가 지난 기타들이랑 같이 출력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엄청 세네요. 지난 기타들 별로 했나봐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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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RR이 살아있네요 입자감이 엄청 좋네요 오우 팬더의 크렌치박스 Q. 밴드에 저것만 하면 크렌치박스 말고 TS9으로 오버드라이브만 살짝 오 오 좋다 마샬 게임 랩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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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브랑 딜레이 다 넣고 솔로톤 만들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랩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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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H15M 사운드를 쭉 들어봤고요 이건 뭐 그냥 뭐 랩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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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잘만들었어요 법용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기타는 어떤 곡 들으실건가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나는데 피터 오마라라는 뮤지션 연습용으로 만든 잼트랙이 있어요 섬트랙에다 그러면 에드립으로 광현씨의 솔로를 얹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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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오겠습니다